1. 빌리뽀서 3장, 4장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42주차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리뽀서 3장,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을 개치급하면서 한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는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디.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오 베냐민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나보다 더 정통 유대인이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룬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표 때를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니 우리의 소망은 땅에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4절과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한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공격을 막아내는 확실한 방패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설 입장에서 로마에서 구금당해서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당한 일로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상황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전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리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전해짐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